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보수수학 키네티아라 피에르모자 반반투구 헬펠로멜 메코르 스키퍼슈즈 5-21 맥커네이트 키네티아라 아 이건 상점에 팔고 핑그빈 모자 핑그빈 슈트 아 아깝다 피에르모자 EPI 반지 탈망 5개가 나왔는데 야 대벤전은 탈망 무수잖아요 그쵸 아 인터팟이 벌었겄대 아 추업이 없네 아 다 버려야겠다 오늘의 최고의 아이템 아 일단 요거 제외시키고 최고의 아이템 파플라토스 마크 경매장 봤는데 아 봐볼까요 지금은 좀 올라 쓰려나 봐 파플라토스 마크 15억 정도 하네요 최저가 아 최근에는 이십몇억조고 팔았던 것 같은데 그렇구요 어 세번째의 파플라토스 마크보예요 2500정도 있던데요 야 1시간정도 수정하면 1억9천정도 나오는군요 거기에 낙인석들하고 조각들이 많지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의 수화 다 필요없고 파플라토스 마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스샷 아 아 좋아요 구독으로 마치도록 하지요 오늘의 보여드릴 테이 burnout 파플라토스 마크 지난해